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뉴욕시장부터 좀 볼까요? 다오지수가 600포인트 급락을 하고요. 나스닥이 4월 동안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초에 하루에 6% 급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아마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나스닥이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 가장 많이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나스닥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465.44포인트니까 퍼센테이지는 4.11% 폭락을 해서 1만847.69포인트로 만천선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지난 3일 이후에 사흘 동안 낙폭. 어제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는 하루 쉬었잖아요. 노동벌 휴가 때문에. 그래서 낙폭이 10%를 넘고요. 기술주 비중이 가장 상대적으로 낮은 다오존스 산업평균지수, 다오지수라고 하죠. 632.42포인트, 2.25%가 급락을 해서 여기도 2만7,500포인트 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미국 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게 S&P500 지수인데 95.12포인트 빠져서 2.78% 밀렸습니다. 그래서 3,331포인트 선. 그래서 S&P 지수 기준으로 지난 4일 동안, 3일 동안 7% 가까이 급락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초에 낙폭 이후에는 가장 크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역시 화자의 주식은 S&P 지수 편입에 실패한 테슬라가 사상 최대 낙폭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21.1%가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애플도 이날 기술주 하락 속에서 6.7%가 폭락을 해서 지난 4일 동안 14% 정도가 빠졌는데 분석을 해보면 이 4일간 애플이 빠진 낙폭이 2008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예요. 애플이요? 네. 4일 동안 빠진 걸로만 보면. 그러면 2008년 10월이라는 게 언제죠? 2008년은 금융위기 때잖아요. 금융위기 때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 페이스북, 아마존 모두 4% 넘게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6.7%, 넷플릭스 1.8%, 알파벳 3.6%,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형님이 셀리포트까지 보여주면서 미국 현지 분위기를 전했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5.1%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S&P 지수 이런 것들 다 빠졌는데 S&P 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일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쳤을 때죠. 대비해서는 11% 넘게 빠졌습니다. 통상 지수가 단기적으로 10% 이상 조정을 받으면 그냥 단순 조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 S&P 다 어쨌든 그 권역의 엣지에 그러니까 경계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증시,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빠지는 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테슬라의 증자 소식이라든지 이대주주의 매각 그리고 S&P 편입 실패 거기다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정희 소프트뱅크 쪽에서의 콜옵션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어떤 소란스러운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젯밤에 김한진 박사가 오랜 만에 저희 유산포TV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나오셔서 새로 쓴 리포트를 위주로 말씀 주셨는데 결국 빠지는 건 주식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빠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유동성 이런 것들은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같이 있으나 주식 그 자체 특히 미국 주식 그 자체의 무게감 때문에 저울의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황관이 조금 반영이 된 겁니까? 어쨌든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현재 상황에서는 1% 안쪽에 추가적인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조금은 더 걱정스러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특별히 거의 모든 위험자산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위험자산 중에 대표적인 WTI 같은 것들도 7%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금도 빠지고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선물도 또 빠지는군요. 미국 뉴욕 증시의 굉장한 하락 소식을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5조 원을 매입합니까? 우리가 미국의 연준의 양적 완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양적 완화를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기준금리를 0%대까지도 낮췄는데 0%까지 낮췄는데 제로금리까지 낮췄는데 경기 부양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비전통적인 경기 부양 통화 정책을 쓰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돈을 찍어서 푼다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은 지금 기준금리가 0.5%니까 이게 양적 완화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비교적 시중의 유동성을 푼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판 양적 완화라고도 그냥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연내로 그러니까 12월 내로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5조 원 매입한다. 연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국채라든지 모기지증권 이런 거 사고 돈을 시중에 푸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한국은행은 이렇게 되냐 최근에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금리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국채는 지표가 되는 만기가 3년이거든요. 3년짜리 국채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국채금입니다. 미국은 10년 물인데 지금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얼마냐면 0.949입니다. 이게 한 달 전 8월 5일 날 얼마였냐면 0.795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많이 뜬 거죠. 0.15 정도가 상승해 있는 건데 우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0.6이다 0.5다 0.7이다 그러고 있는데 한국 3년 물은 0.949까지 올라 있고요. 그리고 미국 채 10년 물하고 같은 만기인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10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55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이것도 30bp 그러니까 0.3%포인트 가량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 외국인들이 선물을 판다는 거예요. 국채 선물. 국채 선물을 판다는 게 한국 채권 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파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55조 8천억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올해가 512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3조가량을 늘리는 굉장히 크게 증액을 하는 내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3차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추가 경정을 했는데 7조 원대 중반에 4차 추경 예산을 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돈 어디서 나냐 한국 정부가 채권을 그만큼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는 거죠. 빚낸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은 보십시오. 가장 크게 거래되는 게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고 이 국채를 주식처럼 많은 개인 투자자 많은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주로 금융회사들 외국인 투자자들 연기금 이런 데서 산단 말이에요. 수급의 판이 거의 확실히 보인단 말이에요. 수급이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그것도 환전해서 나간다 이런 뉴스플로우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놔둘 경우에 이른바 구축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구축효과가 경제학적으로 뭐냐면 정부가 재정 확대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하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죠. 금리가 뜨고 그리고 금리가 뜨면 금리 상승 때문에 오히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을 위한 구축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니까 한국은행에서 어제 전격적으로 채권시장에 대단해 놓고 금리 더 이상 올리는 거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한 거죠. 5조 우리가 산다. 이게 단기간에 5조를 없던 매수대가 들어오는 거니까 사실 아까 7조 추경화 경영재산 얘기도 했고 내년도 슈퍼 예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채권 전문가들의 의견은 약발이 먹힐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를 잘 보십시오. 왜 채권 금리가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동학개미운동 등 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청약광풍이 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슬금슬금 안전자산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여기 있을래 1.5% 2% 나오니까 지금 이 저성장 국면에 나 이거라도 괜찮아 하는 자금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런데 개인 투자단에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대해서는 1. 몇 퍼센트 이게 작은 돈일 수가 있는데 큰 자금을 운영하는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판단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금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5조를 채권시장에 넣는다라는 발표가 있을 정도로 최근에 외국인의 국채 매도 국채 선물시장에서 매도 플레이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혹은 나스닥 또 최근에 굉장히 하트한 재료주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자금 시장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 주시장만 놓고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반응을 이렇게 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금리를 좀 낮추겠다는 건 거죠? 변론적으로는. 실세금리죠. 실세금리. 기준금리는 0.5니까 대신 기준금리 하에서 금리가 이렇게 장기문이 뜨지 이런 거를 방치하지 않겠다. 국채금리가 기준이 되니까 그걸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실세금리라고 하는군요.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SK 전 세계 1, 2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화웨이의 반도체를 안 주는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15일부터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가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 정부에다가 만약에 화웨이의 수출을 하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에다 우리 이거는 좀 예외로 해주셔야 되겠는데 승인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너희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얘기했지 않냐 이렇게 분위기가 잡힐 수 있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승인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하웨이 수출은 이제 끝났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8일 날 보도 보니까 반도체 업계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달 17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오는 14일까지만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를 그런데 실제로 그러려면 이제 선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화웨이의 수출이 끝났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러면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얼마나 매출을 하냐 지금 하고 있는 현상 네. 삼성전자 매출액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3.2%로 약 7조 3,700억 수준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엄청 크네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화웨이 관련 매출이 전체의 11.4%. 그런데 이제 금액은 삼성전자보다 작습니다. 3조 원.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이제 반도체만 하는 데다가 반도체도 작으니까요. 그리고 디램 점유율 3위 업체죠. 미국 마이크론 경영진도 어쨌든 최근 현직 컨퍼런스 14일 이후부터 화웨이 반도체 안 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화웨이의 향 매출의 중단이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화웨이의 빈자리 무선통신 부분이라든지 아니 핸드셋 부분이라든지 통신장 부분에서의 반사이익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와 반사이익은 별로 못 보는 데미지만 있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주가 이 추이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추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높여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김용호 의원 이제 그저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주가도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약세로 갈 것 같은데 과연 시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어제 버텨줬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언제까지 중단한다 이런 건 모르는 거죠? 일단 중단인 거죠? 없죠.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마 뭐. 그렇죠. 선거 전까지는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자 이렇게 화웨이에 대한 수출 중단 소식까지 뉴스 3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미국 형님 연결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나 생크빙하게 관해주실 수 있고